날씨 좋다, 날씨 좋아. 이제 진짜 가을이네, 가을. 가을은 잔디에서 만나는 거죠. 빨리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굿셔. 지금까지 여자 회원님 중에서 가장. 최고다, 최고다, 최고다. 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. 이분 좀 토크가 많으시네요. 오디오 감독님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. 귀에서 피납니다. 현재 회원님도 여기 필드에 나오면 또 투머치 토크가 되거든요. 서력전을 하러 왔습니다. 진짜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. 주변에 세탁소 아저씨 분께서도. 지금 이 부회장 자리를 좀 넘본다고 약간 원래 못 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. 붙어볼래요, 한번 오늘? 누가 못 치는지? 과연 우리 조현재 회원님의 서력전이 될지 우리 오윤화 회원님께서 골린인지 확인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촬영기자1호